무슨 소리입니까? 누가 잡니까? 잡니까? 아세요? 알죠 그럼. 이 여자분이 당신 여자친구세요. 진짜요? 오 대박. 오 대박. 제 여자친구세요? 오. 제 여자친구랑 나.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?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? 이거 안 드실 거죠? 네. 자기야. 자기야. 네. 가라. 아우. 앉아봐. 가사야. 가사야. 말함이. 굴양. 고ång 다위로 나와. 고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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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강모현이요 김원석 작가님 대사 김원석 작가님이 써준 대사 보면서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왜 웃어요? 부를 뻔했어 아 진짜요? 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요 네 약속할게요 몰라요 이상하게 이렇게 이런 씬 보면 제가 아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저한테 툭툭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이 아 빨리 말씀하실래요? 노초녀신데 결혼 아직 못한 누나분이신데 제 주변에도 노초녀분이 많으셔가지고 P-A-R-K 그분이 저렇게 그렇게 하세요? 뭐하는거에요? 입만한거죠 계속 입고 싶은가 저기 안가요 이거々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거 보고 되세요 이거 보고 있기가 그거 tenth 끝